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수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보상담당 직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화성대유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다른 사람이 계약을 취소한 부분을 갖고 있었던데 이걸 박영수 특검의 딸이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딸은 지금 40살인데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던 대장동 아파트를 최근에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천대유가 개발해서 분양한 아파트로 다른 분양자가 계약을 취소한 것이고 그래서 화천대유가 소유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의원 아들에 이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곽상도 아들은 현금으로 50억 원의 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28억이다. 이렇게 알려졌고 지금 박영수 특검도 그 딸이 여기서 보상 업무를 보았다가 퇴직했다고 하는데 지금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전 특검의 딸도 그에게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퇴직할 때 50억 원 이것도 주고 아파트도 분양해 주는데 여기에도 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스러운 관측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지난 6월 달에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한 채 84제곱미터입니다. 84제곱미터를 분양 것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아파트는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분양 계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천대유가 관리해온 회사분이라고 하는데 박영수 특검 측은 딸이 종전주택을 처분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분양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혜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치른 분양 대금은 6억에서 7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6억에서 7억 원 정도로 이 아파트를 분양해서 지금 받았는데 현재 아파트 호가는 15억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지금 분양받은 인수받은 아파트가 지난 6월 달이라고 하니까 지난 6월 달에 지금 이 아파트를 본인 앞으로 분양받았다고 하니까 6억에서 7억을 지난 6월 달에 납부했으면 지금이 9월 달이니까 한 2개월, 3개월 지난 사이에 벌써 이렇게 15억 원이 됐다. 2배 이상 뛰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의혹이. 박영수 전 특검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최근까지 근무했고 최근에는 퇴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박영수 전 특검은 지냈습니다. 박 전 특검도 2015년부터 2016년 11월 달에 특검 임명 직전까지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일을 해오면서 연간 2억 원 정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억 원 정도. 박영수 특검은 화천대유 대조주인 지금 머니투데이 기자 김만배 씨와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만배 기자가 그동안 여기 영입했던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그렇고 박영수도 그렇고 김순남도 그렇고 관계되는 법조인들이 본인이 법조 출입을 하면서 맺어온 인맥으로 많은 사람들 관계를 맺었는데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김만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조 있는 사람들 다 형님 같은 분들이고 평소에 도움을 많이 받고 멘토 같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멘토 같은 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탁하거나 로비를 한 적도 없고 정치인들에게 로비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비한 적도 없는데 돈을 연간 2억 원을 줬다거나 또는 월 1,500만 원 줬다 하는 이야기가 알려졌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줬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형님 동생하는 분들이 사적으로서 만나지 거기에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공적인 영역인데 사적인 게 아니라 업무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수상한 거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아들에 대해서 50억 원, 실제로 중고는 28억 원이라고 하는데 금액에 대해서도 산재를 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산재를 당했으면 직접으로 박영수 특검의 아들도 직접 산재를 당했다고 밝힐 텐데 그런 언급은 없고 그냥 몸이 안 좋다. 몸이 많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산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만배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산재 이야기를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지난 2015년 6월에 입사해서 올 3월에 퇴사했고 또 대리로 근무했다는 곽 의원의 아들은 지금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책정됐고 받은 금액은 이렇게 제하고 나니까 28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래서 화천대유 주변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분양받은 이 아파트 외에 그에게 퇴직금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은 퇴직금 외에는 화천대유 측에서 확인해달라. 그러니까 기자들이 연락하더라도 나는 모른다. 그건 화천대유에게 확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박영,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설 그리고 지금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50억 설 이야기가 어제 어디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50억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곽상도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 원유철도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50억 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50억 설이 이야기가 제기되면서 50억 클럽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이렇게 다 50억씩 받는 거 아닌가 할 정도의 지금 엄청난 이익을 많이 봤다. 그리고 이게 배당 수입만 하더라도 뭐 수천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퇴직금 또는 아파트 특별 상여금 쪽으로 주는 것 아닌가. 곽상도 아들도 어제 직원들도 상여금 관련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이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서를 썼다. 하는 걸로 봐서 말하자면 돈 잔치를 한 것 아닌가 한데 어쨌든 박영수 특검에도 뭔가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거 보면 딸에게도 아파트가 갔는데 6, 7억 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세는 지금 10, 5억, 4억 정도 간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뭔가 딸에게 딸에게 화천대유에서 뭔가 보상으로 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다시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금 쪽으로 또는 성과급 쪽으로 많은 돈을 줄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는 뭐 규정대로 주면 되지만 그런데 그 돈을 많은 돈을 모으는 과정에 지금 썩이 괜찮다는 겁니다.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분양하는데 왜 민간인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그걸 짰을까 이게 지금 핵심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설명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의혹이고 이게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